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3cm 이고 높이가 8cm인 원뿔이 하나 그려져 있죠 자 반지름을 R 이라고 두고 높이를 H라고 둘게요 기둥은 부피를 구할 때 밑넓이에 높이만 구해주면 되요 보통 부피를 구할때는 밑넓이에 높이만 구해주면 부피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건 조금 특별합니다 밑넓이가 R 제곱 파이잖아요 그렇죠 요 넓이가 여기에다가 H 높이를 곱해주게 되면 기둥 모양의 부피가 되는 거구요 여기에 3분의 1을 곱해줘야 뿔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뿔 모양은 꼭 3분의 1을 곱해주셔야지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조심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은 9파이구요 곱하기 8cm죠 곱하기 3분의 1 그러면 정답은 24파이 3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여기서 R 제곱에서 제곱 센티미터, 센티미터, 센티미터가 총 3번 곱해졌으니까 3제곱 센티미터가 정답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원뿔의 부피를 구할 경우에는요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서 3분의 1, 3분의 1만 곱해주면 된다라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